우리 의영잼 해주면 더 많이 사랑해주나? 더 예뻐해주나? 그렇게 동생으로라도 나는 그 사람 옆에 있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형으로라도 나는 이 녀석을 곁에 두고 싶었습니다 그대 향해 내 마음은 파래 하늘처럼 널 안고파 검은 비바람 불어도 이제는 걱정마 오려카 그된 언제라 내 마음만에 저... 알바 구한다고 해서 왔는데요? 힘도 못쓰게 생겼네 커피잔 하나 들겠어? 귀엽게 생겼네 여자 생겼는데요 완전? 여자 아니에요? 뭐 잘하는 건 있어? 아 뭐 개인기나 이런 거 미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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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부터 열심히 해 봐 네 그럼 옷 갈아입고 일해야지 가자 따라와 오마이 heom- κι Wick 진짜 왜 이렇게 옷빨이 잘 봤니? 야 너가 진짜 예쁘니까 진짜 귀엽다 으아 귀하와 으아 리쁘니 귀하와 명령이 어 형 연락도 없이 갑자기 웬일이야 양 사장님한테 얘기 못 들었어? 나 오늘부터 커피포니스 관리 맡기로 했는데 아 그럼 형 오늘부터 사장 된 거예요? 사장님 아 이쪽은 새로 들어왔어요 지영이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저 남자인지 여자인지 말하지 마세요 두 사람 아는 사이야? 아주 잘 아는 사이지 아 죄송합니다 아이씨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해요 괜찮아 남자 새끼리인데 뭐 죄송합니다 쉿 아우 말하지마 아우 말하지마 뭐하냐 뭐하냐 하아 마늘 먹었냐 너? 너? Y medio 물에 매였던걸 잠들 수 없이 너무 아파했었던걸 손을 잡아줘 당신은 나를 놓지 마요 당신은 나를 안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사랑해요 내가 눈 감은 날까지 난 말야 그림 가득 담겨있는 커피 한 잔과 너만 옆에 둘릴 나른 한 날에 더욱 생각이 드는 그런 나 있잖아 홍시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 말랑마랑해 목 넘김 사르르르 너무 좋아 브라보 브라보 우리 롱롱 최고 귀여워 귀여워 이리 와 귀여워 이쁜 롱이 이쁜 롱이 이쁜 롱 이쁜 롱 그냥 잠깐 흔들린 것 뿐이라고 내가 얼마나 비참해 준 줄 알아 내가 정말 미안한데 근데 그거 수전증 아니야 그냥 잠깐 흔들린 것 뿐이라고 흔들린 거랑 수전증은 어떻게 다르니 아들이 난 잘 모르겠다 가지마 다시 한번 찍어보자 내가 잘 할게 각도 좀 틀어봐 그러면 이렇게? 뽀샤샤기 좀 찍어봐봐봐 제가 신나게 해드린다니까요 바쁘다고 아 사장님 아니 뭘 어떻게 즐겁게 해 음 뭐하는 짓이야? 쉿 그러면서 눈은 왜 감냐? 안 감았어 니 입냄새라서 그래 쉿 거짓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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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하는 짓이야? 뭐야? 저 사... 사실은... 에이... 아니라고 말해 나한테 거짓말 있다고? 거짓말! 어 사장님 저 사장님 I'm so sorry but I love you 다 그짓말 이게 안 몰랐어 이제야 알았어 니가 필요해 우리... 이만 헤아져요 널 가지려고 내가 내 인생에서 뭘 던졌는지 넌 몰라 좋아요 사랑한다고요 가게에 관 뒤라면 관 둘게요 그래도 밀린 알바비는 꼬박꼬박 챙겨주는 스타 맨 한 번 말할 테니까 잘 들어 너가 남자건 외계인이군 널 좋아해 가보자 갈 때까지 한 번 가보자 나 너... 너 남자였어? 몰라 몰랐어? 남자 좋아해 씨앗 SW 한밤 이거 뭐야 원래 내 영상 이게 아니잖아 예의의의의의의 남자 좋아해 씨앗 나 좋아해 쨕